볼게 카페인의 충격은 웨얼 오프 이제 더즈 붙어가지고 강조한 거야 사라진다 카페인이 임팩트가 없어지는 지점이 있는 거 이건 당연한 거지 모든 화학물질이 그래 카페인은 제거된다 너의 시스템에서 요거를 요렇게 표현한 거야 효소에 의해서 너의 간에 있는 점차 그것을 분해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카페인이 있지 그래서 1,2번은 아주 상식적인 분해 과정을 설명한 거야 기반으로 큰 부분에서 유전을 기반으로 즉 유전에 따라 디펜딩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 같아 유전에 따라 몇몇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더 많은 효소의 효과적인 버전의 효소를 어떤 카페인을 분해시키는 허락하면서 간이 빠르게 카페인을 청소하도록 현류에서 그래서 미리 얘기하자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나와 이러한 드문 사람들은 마실 수 있다 에스프레소를 저녁과 함께 그리고 잠들 수 있다 빠르게 잠들 수 있다 자정에 문제없이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some people other people 혹은 others other people로 바꿀 수 있어 가지고 있다 느리게 작용하는 버전의 효소를 효소가 느리게 작용하면 당연히 카페인 분해도 느리겠지 자 it takes 시간 for 투부정사 it takes 시간 for 의미상 주어야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이거 이제 바꾸는 거 옛날에 했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얘가 이제 뭐뭐 에게가 되거든 이게 뭐뭐 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리를 바꾸면 사용식처럼 their system 그 다음에 far longer 요렇게 뭐뭐 에게 뭐뭐를 바꿀 수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똑같고 자 해석은 걸린다 더 오랜 시간이 이런 시스템에게 이런 시스템이 제거하는 것은 같은 양의 카페인을 여기서 말하는 이런 아니구나 그들의 시스템이라는 게 느리게 작용하는 버전의 효소를 가진 시스템이겠지 연결어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런 사람들은 매우 민감하다 카페인의 효과에 한 잔의 차 혹은 커피 아침 해가 지속될 것이다 많은 하루 동안 그리고 자 요거 가로친 거 if 생략 도치야 이거 엄청 어려워 원래 라면 이거였겠지 if they should have였을 거야 만약 그들이 가져야 한다면 두 번째 잔을 한다면이란 뜻 없어 가진다면 두 잔을 마신다면 얘기했지 오후 이른 시간에 그들은 자 이거 심지어 가진 목적어 저기 8번은 중요한 문장이 많아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잠드는 것이 저녁에 날씨도 또한 잘 봐 이게 또한 있으면 항상 시그널인데 카페인 청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나이도 영향을 미치고 효소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고 될 것 같아 카페인의 청소에 미치는 두 가지 영향 효소와 나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이가 어린데 효소 작용을 잘하는 사람은 카페인 영향을 거의 안 받겠지 노화도 혹은 노화도 바꾼다 카페인 청소의 스피드를 더 비교급 주호동사 더 비교급 주호동사 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오래 걸린다 이 테이크 이번에는 아이오에 보다시피 폴이 없어 아이오 디오였는데 이게 지금 디오가 앞으로 온 거지 우리의 뇌에게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에게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뭐 하는 게? 카페인을 제거하는 게 그래서 더 민감해진다 우리는 이거 붙여 쓰는 거 엄청 중요해 오답으로 센스티브가 여기로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해석이 이게 더 나아 보여 조심해야 돼 더 민감해진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사실 몰 센스티브는 한 단어잖아 비교급 인생 후반에 뭐에? 카페인의 잠을 방해하는 영향력에 즉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분해 못하게 되는 거지 반항아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반항아들이라고 하지만 또 현명한 마케터들은 영향을 미친다 그 반항아들에게 나머지 우리와 같이 자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반항아라는 게 결국은 마케팅에 안 속아 넘어가라는 사람들도 역시 마케팅에 속아 넘어간다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주제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몇몇 사람들을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면 몇몇 사람들이 반항아야 아 나는 남들처럼 안 해야지 라는 거 자 근데 뭐라고 했어 좀 전에 클레블한 마케터들이 이걸 또 이용해 먹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은 찾는다 대안을 혁명사절 계속정료법 어 정확하게 일수인 뭐 일수인 마케터나 설득가들이 너로 하여금 믿게 하기를 원하는 것 여기 목적으로 빠진 불안문이라서 관계대면사로 온 거야 만약 현명하게 계획된다면 자 지금 이거 부사절인데 주어가 빠진 분사구문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야 계획된다면 마케터들이 너가 믿기를 원하는 바로 그거 그거를 바로 그 대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기는 대안인데 알고 보면 마케터들이 이 대안을 선택하도록 계획을 짰다는 소리인 거야 이해를 잘해야 돼 그리고 4번 5번에 좀 애매한 게 미리 써놨는데 이게 I가 마케터고 위는 그 반항아들이야 이거를 I랑 위가 원래 같은 1인칭이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리 정리해놔 만약 내가 마케터가 원한다면 너에게 고려하기를 어떤 생각을 얘가 이거 낚여가지고 이거 샀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만약 마케터가 안다면 너가 강력하게 거절할 거라는 거 인기 있는 옵션을 뭘 위해서 너의 독립과 독특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분명히 딴짓을 할 거다 설득 안 당하려고 애를 쓸 거다 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내가 즉 마케터가 나는 마케터는 제시할 거다 먼저 다수의 옵션을 제시할 거다 그리고 그것을 너는 거절할 것이다 뭘 위해서 너의 진짜 나의 진정한 프리퍼런스를 위해서 이게 목표 상품인 거야 일부러 글로 몰아간 거지 여기서 말하는 마이 액츄얼 프리퍼런스가 이거 말하는 얼터너티브야 의도된 대안인 거지 되게 머리 좋은 거야 진짜 그치? 우리는 요게 이제 반항하드랴 종종 속는다 속임을 당한다 수동태 우리가 유지하려고 애를 쓸 때 포지션을 반항의 포지션 이거 반항 왠지 좀 키워드기도 하고 유효가 되게 많아 Non-compliance Confrontation Resistance 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요 두 단어가 이제 변형으로 나오면 어렵겠지 잘 외워나요? 사람들은 사용한다 이러한 반전을 이 사람들이 마케터겠지 여기서는 반전 Reverseer Turnaround Swap 이거 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독립적으로 선택하도록 여기 독립적으로 왜 다운표 있는지 알겠지? 약간 비꼬는 거야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야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선택을 안 해 사실은 낚인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거 인디펜던트냐 디펜던트리냐 이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지마 이 31번은 낼 게 너무 많아 요거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워야 돼 우리로 알고는 독립적으로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옵션을 어떤 옵션? 그들의 목적에 맞는 옵션 그게 무슨 독립적이냐 그치? 이 따옴표 쓴 거야 실제로는 독립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말하는 그들의 목적이 바로 그들의 프리퍼런스 그게 바로 대안 그들이 이미 머릿속에 예상해둔 대안을 얘기하는 거야 몇몇 브랜드들은 Take an effect of 효과를 누려왔다 완전한 효과를 누려왔다 우리의 반항의 뭘 향한 반항? 주류에 대한 반항에 대한 효과를 누려왔다 이용해먹은 거야 우리의 어떤 특징들을 그리고 위치시켰다 자기 자신을 그들 그들 자신을이구나 미안해 그들 자신을 대안적인 반항적인 어떤 상품이라고 이게 썸 브랜드가 어떤 세부지가 되겠지 우리는 주류와 같지 않습니다 그걸 마케팅으로 이용을 한 거야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이 만들었다 더 강력한 브랜드 로열티를 결국은 낚인 거야 브랜드 로열티 더 강력한 뭐 충성도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여기까지구나 첫 문장 한글자막 by